다른 거 모으고 있어? 나이 뭐하지? 그곳에 뭐 이리 와? 강아지 관련된? 그냥 하는 거야 몇 명? 10명? 아직 8명인가? 7명인가? 진짜 먹어 머리 좋잖아 거기서 뭔가 나오나봐 왜 갑자기 연령이 먹어? 안 먹다 아니 껌은 계속 씻는 게 껌 아니야? 그러게 없어지네 껌 아니네 이거는 과자네 그냥 그러게 이게 아마 치석 제거되는 걸걸? 뭐야 과자야 과자 껌이 아닙니다 오늘 발톱 자르고 와서 뽀미가 무척이나 놀랐어요 오줌똥을 다 오줌똥을 다 오줌똥을 다 지려버렸어요 그래서 위로의 간식 아이고 맛있어 아까 그 주관에서 눈이 이만해진 거 봤어? 응 아휴 예쁘게 해서 먹네 이걸 엄마가 봐야 돼 지금 이쪽에서 껌은 좀 빨리 먹어버린다 끝 일본 껌이야 끝 껌이 아닙니다 과자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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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bez